미술대학교 신흥댄스학부를 대표하여 음악과 한몸에 대해 움직이는 멋진 모습이 기대되는 팀입니다. 이름 또한 한몸이네요. 시크! 안녕하세요. 시크입니다. 저희는 현재 백성기추대학교 대학생 팀인데요. 학교 교수로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서 광주에 정말 큰 행사, 페이지 페스티벌의 퍼포먼스 대학생을 참가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영광입니다. 저희가 정말 레슨이 준비한 만큼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 드릴 테니 많이 응원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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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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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